아니 이건? 처음 보는 음료수인데? 이게 뭐냐?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난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뭐야 hates 으으윽 앗!! 사람 살願에요~? 입 Marcus 멈출 수가 없어 어떡할 alluded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 놨구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 놨어 죽을 뻔 했어요,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 고문기 Schmidt 아우 숨막혀 죽는 줄 알았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, 근데 이거 내가 좀 인사라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, 이거 자,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 왔습니다 완전 간직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? 도대체 아이고 어으음 어으... 음!!! lorid